정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정부가 바이오 쪽을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일전에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다시 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아주 의지가 정말로 강합니다. 바이오 1조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바이오가 이제 주도 섹터로 등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제약바이오 정말로 많이 하락했죠. 1년 반 동안에 정말 제대로 반등을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밑으로 끌려 내려온 그런 섹터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는 이거는 뭐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분야죠. 여기에서 뒤처져버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뒤처져버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조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 부분들 전부 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죠. 선진국에서 유럽,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이 바이오 쪽은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그 다음이 우리나라죠. 그 다음이 우리나라인데 중국하고 비교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바이오 부분이 유독 지금 우리나라가 좀 약한 상황인데 지금 그나마 이제 아주 강력하게 우리나라 바이오를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셀틴이죠. 삼바가 최근에 강하게 또 그래도 우리나라 바이오를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SK바이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이오 쪽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운전부가 또 진행하기로 했죠. 여기에 지금 이 HLB가 아주 다크호스로 엄청나게 지금 떠오르고 있죠. 엄청나게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쪽에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항암제를 어제 나왔죠. 간암에 대해서 유의차가 있다고 결과를 1차 지표에서 모두 다 확보를 했죠. 이렇게 돼서 이제 항암제가 간암치료제로 항암제가 개발이 이제 되게 되면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1호 국내 최초 항암신약이 HLB의 리보세라닙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죠. 그것도 기술 수출이 아니고 직접 온전히 계속 지금까지 드라이브를 해서 지금 글로벌 판권을 가진 내꺼죠. 내꺼. 대한민국의 자산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런 지금 상황으로 지금 분위기가 급변을 한 게 바로 HLB입니다. 원래 뭐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게 데이터로 이제 확인이 된 상태죠. 공식적으로는 이제 에스먼 아스코에서 발표가 되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했다고 이미 나왔죠. 지금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그리고 국내 최초 항암신약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번 정부에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더니 HLB라는 이런 회사가 국내 최초로 역사상 처음으로 항암신약을 글로벌 항암신약을 만들어냈다. 그것도 간암 1차 신약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바이오 강국의 신약 개발 부분까지도 강한 그런 나라의 반열에 올랐었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형성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바이오를 드라이브 했더니 지금 국내 최초로 항암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 탄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윈인이 되는 겁니다. 윈인이 정부에서 밀어주고 또 기업에서 아주 강력하게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윈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부 쪽에서도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밀어주겠죠. 아주 강하게 또 밀어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빛낸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한번 보시면 윤석열 정부 출범 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포부해서 2023년까지 1조 펀드를 구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전담 기구가 꾸려질 예정이고 5년 향해 시작을 했는데 바이오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워낙에 많이 밑으로 끌려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이제 정부 정책이 아주 강력하게 1조라는 엄청난 돈을 펀드로 구성했다. 이런 지금 소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이제 한번 주도 섹터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 전 정부에서는 수소경제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 했죠.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이 그야말로 폭등이 일어났어요. 폭등. 수소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엄청난 주가 상승이 일어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바이오 쪽을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바이오 주들 대부분 보면 아주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낙폭이 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는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부분이 이제 주도 섹터로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이런 정부 정책이 나오게 되면 세력들이 가만히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제약바이오 제대로 드라이브를 하는군 하고 이 기대감에 돈들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멀리 오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공매도들이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는 분야가 이 제약바이오 쪽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공매도들도 발을 좀 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발을 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세력들이 입성을 하게 되면 슬쩍 이제 비키겠죠. 잘못하면 이 공매도들도 다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외국계도 대한민국의 이런 윤정부 새로운 정부가 이 제약바이오 쪽을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는구나 1조 펀드까지 구성을 한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지겠죠. 태도가 좀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11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산업 육성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죠.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 바이오 디지털 헬스 케어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그리고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필수 의료 기반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이 있는데 5대 메가테크 중의 하나로 선정한 개바이오 헬스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적인 지원 확대를 예고를 했죠. 4세대 제약바이오 기술 개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생태계 조성에 힘쓰기 위해서 계획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HLB 이제 드디어 항암신약 항암신약이 탄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소식이 나왔죠. 이런 부분이 완전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해외 증시 분위기도 완전히 살아나는 분위기에 제약바이오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겠다. 정부까지 밀어주는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를 보면 완전히 바닷건이죠. 제약바이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거 빠져도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과연 진짜로 있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제약바이오는 이제 사양산업에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는 없어질 산업이야 이런 분위기로 주가를 끌어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겠다. 뭔가 잘 맞아 떨어지죠. 제약바이오가 이제 주도 섹터로 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거기에 선봉에 지금 설 수밖에 없는 게 HLB그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HLB그룹만큼 기업가치가 급변하는 그런 환경을 가진 기업은 단언컨대 없죠. 지금 없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야말로 환골탈퇴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있는 거죠. 제약바이오의 블록버스터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백신 치료제 첨단의료분야 R&D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두 배가량 정부 예산액을 늘릴 방침입니다. 첨단치료제 관련 연구자 중심에 원천기술 확보의 중앙점을 둘 예정이다. 원천기술 확보 이런 부분 지금 항암제가 국내 최초로 탄생하게 되면 이거는 또 윤석열 정부의 치적으로 또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렇게 하는데 HLB와 상당히 윈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약바이오의 모든 환경이 좋고 지금 HLB 현재 상황 자체가 모든 게 다 환경까지도 다 도와주고 있죠. 해외정시 분위기도 이제 좀 풀리고 있고 정부에서는 바이오를 아주 제대로 밀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HLB 가난 부분은 글로벌 삼성 1차 지표가 모두 다 위차 확보를 했다. 이런 소식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날개를 달아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환경 자체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갑자기 그 양알로 갑작스럽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투자라는 게 이렇게 투자도 언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슈팅 나오게 돼 있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차피 되는 기업이야.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지. 언제 갈 건데 이거 잠깐 저기 갔다 올까? 잠깐 저기 갔다 올까? 가는 날이 장날이 될 수 있죠. 아무리 기다려도 이거 받아보야.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잠깐만 갔다 와야지 저기가 좀 좋아 보여. 잠깐 갔다 와야지 딱 갔는데 갔다가 올라가니까 문 닫아버렸죠. 상한가 치고 올라가버리고 이래버리면 말자 꽝이 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 잠깐 내가 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버리면 다시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흔들어버리면 어제 봤죠 흔드는 거 15%에서 3%가 되면 이렇게 돼버리면 거의 뭐 완전 멘붕이 오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HLB는 모든 여건이 강력한 우상향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